글로벌 TV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저가 TV 시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거센 추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들이 급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양강 구도도 무너졌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강자로 꼽히는 국내 가정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 중국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급성장한 것. 글로벌 TV 시장에서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15%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 분기보다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하이센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많은 TV를 출하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TV 출하량이 10% 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든 겁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TV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대폭 줄었습니다. 1위 삼성의 점유율은 1년 사이 13%포인트나 빠진 30%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하이센스와 TCL은 지난해 대비 출하량을 2배 이상 늘리며 LG를 4위로 밀어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LG의 이강 구도였던 프리미엄 TV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중저가 시장에서 거센 공세를 펼치던 중국이 LCD 기반의 초대형 미니 LED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고품질 전략으로 중국과의 어떤 품질면이나 여러 변에서의 격차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권역, 리저널 분석을 통해서 그 시장을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 예를 들자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전략으로 하고 북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고가 프리미엄 전략을 펼친다든지. 그래서 뭔가 양손잡이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LG는 AI와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 프리미엄 TV 제품군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저가에 이어 초대형 TV 시장도 위협받으면서 격차를 벌리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고심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